오늘 은혜받고 성취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본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리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바리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현장에 눈을 돌려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섯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부름 그리고 믿음 그리고 들음 전파함 그리고 보내심 여기에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근데 주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더더욱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할 수 있어요? 그쵸? 올해 우리 예원교회가 붙잡은 말씀은 장막털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가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 도전이 바로 만명입니다 그쵸? 근데 그게 바로 나의 사명이고 나의 천명이고 그리고 나의 서명입니다 만명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명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 나의 시간표를 봐야 되거든요 내가 이 큰 교회, 큰 흐름 속에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는 그 천명 가운데 그 흐름 가운데 개인적으로 이 교회의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일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내가 지금 나가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일까라는 것을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쵸?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참복음을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순간 영접을 했잖아요 영접을 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로서 이젠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성도가 아니라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전도자는 제일 먼저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첫 번째가 현장을 봐야 합니다 내가 사는 그 현장 우리 또 올해의 골룩전도잖아요 그쵸? 어떤 가족은 전 다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방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내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자가 있습니다 제가 TCK들을 미션함에서 우리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3년째 들었었거든요 행년마다 한 명씩 들어와요 이제 일구명이 됐는데 그래서 그 일구명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는 RTS 들어간 애들 두 명 이렇게 미션함에서 금토일 시대에 애들과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또 주일 예배 준비하고 토요일 핵심 다 드리고 다 해요 그런데 요즘 교회의 이 시간표 속에서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내 개인 시간표가 무엇이며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사역에 무엇이 빠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메시지 모든 메시지 다 들어요 훈련 잘 받아요 포럼 잘해요 말씀 정리 잘해 누구보다 예배를 안 빠져요 진짜 너무 열심히 잘해 누가 봐도 기특해 대단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요 이 모든 훈련 RTS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헛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왜냐 현장을 모를 때 현장을 모를 때 우리가 밥을 먹었으면 소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화가 안 되면 이게 병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고생을 하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만 시킬 뿐만 아니라 이젠 우리가 내보내야 돼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훈련을 우리가 몇 년을 몇 십 년을 받아요 아는 것들이 많아요 들은 것들 많아요 읽은 것들 많아요 적은 것들 아마 노트 몇 권이 될걸요 그렇죠?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내가 먹은 것을 소화를 어디에서 시키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나 자신이 먼저 소화를 하고 메시지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 은혜 받은 것을 현장에서 적용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이라는 것은 제가 이 애들한테 요즘 시킨 게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 제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생각을 모르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혼자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도 대상자를 그 명단을 올려라 훈련받은 애들만이라도 그렇게 해라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런데 그 7명 중에 4명만 올렸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많아요 전도 대상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전도 대상자의 그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권력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고 매일 새벽 기도 나올 때 아니면 집에 그냥 시간이 있을 때 일하다가 시간이 있을 때 보고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안 보고 그냥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달라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안 보고 기도할 때 집중력도 떨어져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명단을 적어봐요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적어봤거든요 이제 여기 교포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같이 학교 다녔던 그 친구들이 거의 다 한국에 있더라고요 안산에 있고 천안에 있고 인천에 있고 그래서 적어봤어요 그래서 적어봤어요 벌써 학교 졸업한 지 20년 넘게 지나가는데 적어봤어요 이름들을 기도를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현장에 믿는 사람들 예전에 기존신자도 있고 완전 불신자가 있고 종교생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을 알아야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현장을 알아야 우리가 이 사람에게 크리스도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 안에 계시는 성경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할 말을 집어넣는다고 하셨어요 입안에 할 말을 해주신다고 나를 통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전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의 걱정이 아닙니다 입만 벌리면 성경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런데 생각날 거 많잖아요 우리가 들은 게 여기 얼마인데요 몇 년을 들었는데요 그죠? 그래서 성경님께서 역사하시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냥 말씀이 죽어간다 불신자 상태다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우리 눈으로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가서 부딪혀봐야 처음 해봐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봐야 이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그런 것들을 행위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그냥 헛된 일입니다 네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들은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의 힘입니다 적용해야 나도 살고 적용해야 또 상대방이 삽니다 적용해야 현장이 보이고 적용해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존신자나 불신자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중에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 받아들인 자 중에 또 사명자가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도 그냥 끝까지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냈잖아요 우리 강단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두 명씩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봐라 직접 들은 거 본 거 이제 너네들이 가서 직접 확인해봐라 제자들이 갔었을 때 놀랬잖아요 그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말씀이 성취되고 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각자가 할 말이 엄청 많은 거예요 신기하니까 나도 해보니까 되어지니까 예수님만 아니라 나도 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모든 것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크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용안을 열어주세요 현장에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성령 추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났어요 사람을 현장에 나갔어요 이제는 부딪혀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신이 없잖아요 사단도 제일 먼저 눈치를 채요 아 얘는 확신이 없구나 아 이 사람은 확신이 없구나 이분은 확신이 없구나 바로 안 그래도 역사를 하는데 더 그것도 너무 뭐라고 해요 얄밉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열받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런 존재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크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예수 크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인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크리스도란 이 말 한마디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설명을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도 예수가 크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사단을 이긴 왕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선지자 그리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리스도 이것만 설명 제대로 해 준다면 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 이 현장의 상태에 따라 설명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영접? 맞아요 영접이 일어납니다 영접을 거부해도 다른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 곳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제시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영접을 안 해 그런데 이 사람의 내 친구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몇 번 만나봤거든요 나는 싫은데 그런데 내 친구는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역사를 우리가 모릅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전도의 문이 될 수 있고 영접이 될 수 있고 기도응답이 될 수도 있고 치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다만 내가 현장에 갔을 때 입을 벌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잘 설명을 했다면 복음을 제시했다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다위에 문을 열어주십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되어진다고 교만해가지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영접 한 명 했다고 떡 영접을 100명 시켜야지 맞아요 좋아요 그런데 동기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일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죠? 당연한 것을 하고 있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계속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확신 있는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골로스에서 2장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고백입니다 최고의 지식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냥 고백이 아니거든요 최고의 지식이다 그러니까 예수께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빌리포서 3장에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모든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는 것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것밖에 생각을 안 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가는 현장에 내가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 그 누구에게도 잘 설명해주는 것 보금을 전파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걸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현장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결론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1절에서 20절 거기에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마귀의 괴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심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확신 제일 먼저 확신입니다 고원에 대한 확신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알고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도전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지 않으면 솔직히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냄을 받았으면 내 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자가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4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 예배서서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럼 현장에서 우리가 할 일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생각이 났다 뭔가를 봤다 뭔가가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당황한 것이 아니라 짜증을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사단이 아 사단이 이런 것 통해서 나를 속이려고 한다 라는 것을 딱 정신 차리고 생각하고 기도 속으로 바로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붙잡고 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